네 안녕하세요 조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에서 만들었던 테이블의 정보들을 저희가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감하게 삭제하는 과정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문법만 알고 있으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업데이트 그 다음에 딜리트 요거 두 개입니다 요 두 개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테이블에 있는 정보들을 수정을 하려면요 그래서 업데이트 저희가 업데이트 그 다음에 멤버에 있는 정보들을 수정을 할 거고요 어떤 걸 수정할 거면 이 포인트에다가 각각마다 이제 우리는 연말에 포인트 뭐 끝까지 1년 동안 이상 다닌 사람들은 포인트 100포인트씩 더 주겠다 뭐 이런 인센티브 제도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이 업데이트 멤버 한 다음에 업데이트하고는 셋하고 같이 묶여서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됩니다 업데이트는 셋이다 그 다음에 요 여기 보시면 이제 포인트는 포인트를 업데이트 할 거잖아요 그래서 포인트에다가 저희가 100포인트를 업데이트 할 겁니다 음 되셨죠 자 그런 다음에 뭐 이쪽에다가 모든 것들을 다 포인트로 업데이트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 해주시면은 모든 포인트에다가 이제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200, 700, 700, 1100 업데이트가 됐죠 근데 여기다 이제 앞에서 배웠던 것을 조건문을 만약에 붙인다면요 조건문을 붙이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조건문을 이제 서울 지점에 있는 사람들이 1위를 한 거야 그래서 거기다가 다시 포인트를 내가 1위한 사람들한테 200포인트를 더 주고 싶어 이렇게 인센티브를 더 주고 싶어 라고 했을 때는 서울 브랜치 브랜치는 서울이겠죠 seoul 이렇게 브랜치를 해서 저희가 서울에 있는 사용자들한테는 직원들한테 200포인트를 더 줄게 라고 했을 때는 업데이트를 하시면은 다시 멤버 보시면은 서울에 있는 사용자들만 200포인트가 더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요거를 그대로 이제 웹서비스에다가 구축을 한다면은 이제 서울에 있는 지점 사용자들을 선택하고 인센티브 몇 포인트 200포인트를 내가 인센티브에서 확인을 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하는 관리자 페이지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앞에서도 좀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화면 설계 같은 거 기획자 설계서를 보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거기에 맞게 데이터베이스 만든 사람들이 거기에 맞게 설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설계에 맞게 이제 나중에 이런 커리문들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웹서비스 쪽에다가 그 커리문들을 하나씩 하나씩 집어넣으면서 적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나는 이제 부산에 있는 부산 쪽에 있는 부산 쪽에 있는 지사에 있는 사람들은 이번에 너무나 안 좋아 실적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인센티브를 100포인트씩 깎을 거야 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줬다가 뺏을 수도 있겠죠 나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다시 한번 확인해야죠 그러면은 600로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딜리트를 할 겁니다 딜리트는 아까 여러분들 했잖아요 했기 때 했는데 이전에 한번 했었죠 이전에 한번 했는데 다시 한번 저희가 적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연말에는 이런 거죠 400포인트 이하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제 뭐 계약을 해지한다거나 뭐 이렇게 독하게 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계약 조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400포인트 우리가 딜리트 하고 난 뒤에 여기에서 누구를 지울 거냐 해요 그 다음에 포인트가 400포인트거나 400포인트 보다 더 적은 사용자에 대해서 나는 지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멤버 하시면은 위에 있는 테스트로 만들었던 사용자가 지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이 앞에서 조건문만 배우셨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 셋 그 다음에 딜리트 요것만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 테이블을 그러면 지워버리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요렇게 지워도 되는데 요거는 실행하지 마세요 나중에 여러분들 또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웠다가 다시 또 만들고 싶어요 복습을 할게요 그렇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지우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안 지울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시면은 이 테이블 전체가 날아갑니다 날아가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테이블 관련된 테이블과 관련된 것들은 다 배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사실 MySQL의 기본적인 것들은 거의 다 배웠어요 거의 다 배웠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계정들을 생성한다거나 아니면 나중에 phpMyAdmin 뭐 접근권하는 phpMyAdmin 이런 것들만 좀 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배우시면 되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심학습으로 할 때는 웹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제 필요할 때 커리문들을 좀 더 더 변경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디버깅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좀 더 뒤에서 심화로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MySQL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도 쭉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웹 서비스 페이지를 만들면서 한번 MySQL하고 이제 연결하는 그런 과정들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irt nervous constantly tr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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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